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읍시다. 이것을 말씀드린 말씀 가지고 언약적 꿈이라는 제모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간 우리 교회에서 세상의 틀을 바꾸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제22차 세계 랩런트 리드 대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틀을 바꾸라 이 말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WRC의 주제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은 랩런트들 리더 그러니까 스태프들 포함해서 보고서를 보니까 2,503명이 훈련받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스태프들 이야기해요. 지도자들이.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가 너무 이렇게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그렇게 환경 조건이 너무 좋으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한 거 들었어요. 51개국. 51개국에서 참석했어요. 이번에 디르대. 51개국에서 랩런트가 몇 명이냐. 1,077명이 참석했어요. 다민족이. 그러니까 거의 반이 다 다민족이에요. 다민족들이 참석을 그렇게 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 리더 이분들은 훈련을 받고 다음 주 있을 WRC 때 이들은 팀장들이요. 다 전부 다 리더로 그렇게 쓰임을 받기 위해서 미리 다 훈련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음 주도만 한 2만 명 이상 2만 5천 명 오니까. 이들 영적 모양이 잘 되어야 영적으로 다 껴있어야 영향력을 그렇게 입을 수 있잖아요. 저도 첫째 날에 첫날에 특강을 했습니다. 레번네드들에게 행복한 서밋의 의정을 그려라. 행복한 서밋. 그렇게 제가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 목사님께서 3강을 했는데 1강 놓친 것 은약이죠. 2강 뺏긴 것 회복이죠. 세 번째 강의는 새로운 것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메시지를 했습니다. 다 나와 있으니까 보실 분은 다 보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본당 입당을 하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 이렇게 레번넌트들이 정말 오늘 제목처럼 은약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마련해 준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레번너들도 행복해하고. 제가 모습을 내 모니터로 제가 방에서 보잖아요. 끝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하는가. 찬송하기 전에 찬송팀들이 기도하는 모습들. 제가 앉아서 다 보거든요. 너무 표정들이 어쩌면 영적 흐름을 쫙 하는지. 이 복음의 위대함이라는 것은 말도 못해요. 우리가 지금 레번너드 대리 2만 5천명. 지금 22년째 하는데 사고 하나 없어요. 저 광주에서 김대중 센터에서 하는 데 그때 1만 명 왔어요. 1만 명이 와가지고 작은 광주에 말이에요. 1만 명 컴퓨터, 김대중 컴퓨터 센터에서 들어왔는데 1만 명의 1만 몇 명이 왔는데 얼마나 일사불렀나게 했던지 그 관장이 찾아왔어요. 아니 도대체 이 애들이냐 어떻게 애들 이럴 수가 있냐. 뭐 종이 한 장 나면 다 싸운다든가 문제 일으키는 한 사람도 없거든. 그렇게 일주일 동안 하고 쫙쫙 빠져나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복음 위대한 거예요. 한국 사람은 말 많아요. 한국 사람은 부정적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내같이고요. 불평불만의 주택기가 한국 사람이에요. 딱 이스라엘하고 똑같아요. 기질이 같아요. 기질이. 그래서 이민국 가면 이민가면 유대인들이 먼저 이민 갔잖아요. 이민가가 하는 게 뭐냐. 세탁소, 채소, 과일 장사. 그대로 한국 사람 따라해요. 기질이 똑같으니까.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또 기질이 거의 같아. DNA가 비슷해요. 주택기가 뭐냐. 불평, 원망.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머리가 좋아요. 한국 사람은 머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니까 다 죽여뿐니까 하나님은. 출애급식이나 하도 불평하니까. 다 죽여 다 죽여. 남은 사람은 여우소 관리위에 다 죽였다고. 여러분요. 불평음망이 계속. 이게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 보금 공동체 딱 뚫어지니까. 불평음망이 없어요. 우리가 이 상임위원에서요. 이 인프라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단합방이 엄청납니다. 태양하고 가게. 쫙쫙. 뭐 말 또 뭐 산업, 성경, 뭐 성, 여덟. 한마디, 한마디 질문도 없어요. 쫙 보금 속에서. 하나님 절대 죽고 믿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감싸주고, 치료하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쫙 흘러갑니다. 공지구, 지구촌에요. 이런 공동체가 없습니다. 무슨 아이들이 일주일 전에 와가지고 참 자비랑 와가지고 훈련 받고 그 다음 떨죽자 또 성기면서 여러분 주차 입구에서 안내한 애들 지하에서 한 애들 이제 내일 잠시 가보세요. 떼약볕에 단 한 명도 불평이 없어요. 메시지도 못 드려요. 심지어 사명가죽이에요. 이게 보금의 능력이라고. 보금 가진 자는 이렇다니까요. 이 랩런트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말이죠. 이 교회가 찰싹을 날라. 이 다랏방 교회들이 그래요. 질문이 없어 질문이. 무슨 불평, 원망, 무슨 거기가 무슨 갈등이. 보금 아니거든요. 보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대 죽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이렇게 감사한데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이 교회를 이렇게 사용하시니까.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이 교회를 짓는다고 수고하시고 헌신한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시고 상급받으리냐 말이에요. 지금 우리끼리만 있습니까. 2, 3, 7 나라 살리기 위해서 지금 50일이 오기 랩런트들이 와서 훈련 받았다니까. 여러분 특별히 리더 때 때요. 홈스테이 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이 날씨 더운데 그야말로 이 폭염 가운데 집에 옷 벗어야 되는데 다른 식구들 오잖아요. 랩런트들. 참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감수하고 복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랩런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번에 참 홈스테이 한 가정들 너무 감사해요. 이 홈스테이는요. 초대교회 운동 체험이에요. 초대교회. 그러니까요. 초대 기독교가 초기에는요.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 당이 없었어요. 전부 다 집에서 가정교회 가정교회 전부 집집마다 미션홈 전략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핍박하지요. 잡아서 죽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비를 못 때려요. 그러니까 전부 집에서 이렇게 그러면서 보금이 확산됐는데 가정을 오픈해요. 가정. 은혜 받으면 특징이 뭐냐. 집을 오픈합니다. 제가 이 청년 집사 장로 때는요. 우리 집에 사람들 와서 살았어요. 그래서 수십 명씩 와서 그냥. 주일 때면 확 막 토요일 때면 와서 그냥 막 저 사람 밥 안 한다고 정신이 없고요. 라면 박스를 재놓고 신발이 수십 개요. 그렇게 같이 교제하고 같이 묵고 심지어 앉아서 밤을 쉬우고 포럼하고 서로 간장하고 그게 은혜 받으면 집을 연다니까요. 이 미션홈입니다. 이 말씀운동. 그래서 이 가정들이 다 교회가 되거든요. 초대교회. 그래서 뭐 루디아오와 그 집 뭐 불세올라 집 뭐 문눈발 집 계속 일어나오잖아요. 야손이 집 전부 집이었어요. 전부 교회되잖아요. 이 초대교회의 맛을 이번 홈스테이 가정들은 다 본질로 믿고 감사합니다. 어떻든 여러분이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하신 헌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부받으시고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응답을 주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국이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홈스테이 한 가정들 방송에 수고하신 분들 박수를 올리기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장세기 37장에서부터 장세기 제가 말씀드렸죠. 장세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하고 하는 거라고 네 가지 네 사람 네 사건들 했죠. 네 사람 중에 마지막 요셉에 관한 그런 마지막 인물이죠. 이 말씀인데 요셉 하면 먼저 떠오르는 말이 뭐예요? 꿈꾸는 자예요. 꿈 꿈 요셉 하면 꿈이에요. 꿈 요셉의 형들도 요셉을 꿈꾸는 자 그렇게 불렀어요. 꿈꾸는 자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꿈은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꿈의 사람은 이 구약대 꿈은요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꾸는 꿈하고 다른 얘기예요. 비전의 사람 은약의 사람 하나님이 그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한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단순한 그런 몽상가가 아니었어요. 몽상가는요 이 꿈을 꾸가지고 뭘 한다는 건 이런 사람들은 어려움 힘들면 안 해요. 도중에 포기합니다. 꿈을 꾸었는데 내가 하다가 너무 힘들면 안 해버려요. 그런데 은약적 꿈을 가진 은약적 비전 가진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지속합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뭐요 은약을 바라보기 때문에 은약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CVD IP의 삶이에요. CVD 커버넌트 비전 드림 이미지 백티스 이 다섯 가지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하나 체크가 돼야 돼요. 한번 점검 돼야 돼요. 첫째가 말씀이야. 은약 말씀 그러니까 말씀 예배 때 여러 말씀 잡느냐 못 잡느냐 따라서 이 CVD IP가 진행되는 거예요. 말씀 없는 건 다 말짱한 일이에요. 말씀 없는 비전 아무 소용없어요. 불신자도 하는 거 다른 종교도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은약적 소통을 하고 이 삼칠 서미시라는 시대적 요청의 방향을 맞추고 믿음에 도전을 할 때 뭐요 은약 성취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이번 리더 대회 때 제가 이 부분을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영계의 모든 성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처럼 지속적으로 CVD IP 이 삶을 삶에서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세우는데 실제로 쓰임 받기를 죄모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5절 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17세입니다. 17세 17세 되었을 때 생에 잊을 수 없는 꿈을 꾸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꿈은 단순히 잠을 자다가 꿈 꾸는 그 개념이 아니 환상이나 계시라고 봐야 됩니다. 이 구약에 나오는 말하는 꿈은요 환상 내지 계시입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꿈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그렇게 요셉을 보여준 겁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단계 그걸 보여준 거예요. 지금처럼 그렇게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신약이다 구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특별하게 전달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꿈이란 말이 없습니다. 환상 중에 이런 말 나오지 꿈이란 말이 없습니다. 신약에서는 구약에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꿈 이런 말인데 우리가 말할 꿈과 달라요. 6절의 8절을 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큰데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니 형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로 황당한 금방진 말이지요. 밭에서 곡식단을 다 묶는데 요셉의 단을 향해서 형들의 단이 다 절했다는 거예요. 형들은 안그래도 가뜩이나 지금 요셉 이거 아니 아버지가 요셉만을 사랑한다 요셉 자기들은 완전히 이거 정말 앵락동과 오리알이야 그러니까 늘 섭섭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왜 요셉만 편해하나 요셉만 옷을 따로 입혔어요. 요셉만 자주 좋은 그러니까 그야말로 철모르는 요셉은 왜 아버지가 남아살인 그걸 잘 몰라요. 막 자랑하고 돌아다니고 그것도 성경에 나오죠. 형들이 잘못한 거 아버지들 고자질 하는 거예요. 형들 아빠 짠받자 어느 형님 뭐여서 계속 고자질 하는 거예요. 형들이 볼 때 미운 털 미운 털 그런데 거기에다 더 기름을 붙는 오늘 말을 하는 겁니다.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 형들의 신비를 더 자극하는 두 번째 꿈이 나옵니다. 첫 번째 꿈은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형들의 곡식단이 그렇게 절하고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절하더라.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포함해서 자기들이 전부다 자기에게 절했다 이 말을 듣는 형들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위기의 질서 그 당시로서는 위기의 질서가 철저했던 그런 시대인데 상상도 못한 말을 했어요. 요셉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꿈이 13년 만에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전부 절합니다. 요셉 앞에 13년 만에 하나님 주신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다. 은약 성취를 위한 개시였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은약 잡은 자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리고 이루어 가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요. 예배를 똑같이 들이지만 은약 잡은 자는 말씀 잡은 자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는 자는 어떤 역경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가는 자는 성취가 되게 되어있어요. 그 사람이 정인이에요. 그 사람만 응답받아요. 예배들은 다 앉아있어도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 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나가는 사람만이 영적인 비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나 함께 계시구나. 자 10절 봅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럴 때 너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에 두었더라. 요셉의 꿈 내용을 들은 야곱의 형들은 요셉의 형들은 전부다 요셉을 막 구지 야곱도 구지 었습니다. 아버지도. 그러나 야곱의 뭐요?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에 두었다. 이 말은 언약적 관점에서 요셉의 말을 들은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언약적 관점에서 요셉의 꿈을 바라본 겁니다. 눈앞에 현실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말은 하지 않았지만 요셉이 꾼 꿈을 언약적 꿈이라는 사실을 야곱은 보고 있었어요. 그 말을 간직에 두었다. 이 표현은 원어조로 보면 그 말을 지켰다는 뜻이에요. 지켰다. 그러니까 마음에 새겨 놓고 두고두고 생각했다. 라는 의미에요. 언약에 관심이 없었던 요셉의 형들은요. 나타나는 현상만 놓고 감정적 반응만 보입니다. 이 언약 없는 사람 특징이에요. 언약이 없는 사람 말씀이 없는 사람 은혜 못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냥 보고 느낀 그대로입니다. 감정대로 살아요. 기분 나쁘면 나쁜 거고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거고 이거에요. 이거 언약 없는 사람이 하는 반응이에요. 언약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반응으로 내게 보여주실 것이다. 그렇게 언약적 하나님이 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감정적 반응하지 않아요. 기분 따라 감정 따라 그 사람은 언약의 사람 아니에요. 야곱은요. 보는 눈이 달랐어요. 보는 해석하는 눈이 달랐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꿈을 주시는가 지금도 꿈을 통해서 특별개시를 주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이 삶 속에 하나님의 뜻과 교육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정확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확 무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속에 하나님의 뜻과 교육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가짜예요. 성경 근거돼야 돼요. 그래서 강단이 중요합니다. 강단 말씀을 붙잡고 언약적 삶으로 사는 것이 가장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거 안되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신앙생활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삶 속에 적용하는 사람은 언약적 신앙생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삶 속에 적용하는 사람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영역적인 비밀 없죠. 없습니다. 자기 감정 기분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산대로 사는 거죠. 여러분과 혹시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 게시가 아닌가 헷갈릴 수가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간단하게 진단해 보세요. 내가 이상한 꿈을 꾸는데 이게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꿈을 꾸했을까 헷갈립니까 간단합니다. 진단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돼요. 말씀과 상관이 없으면 그걸 뭐라 그러냐 견몽이라 그럽니다. 견몽이 뭐냐 개꿈이에요. 개꿈 거의 다 개꿈이에요. 99.9% 개꿈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꿈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꿈에 이거 다 불건전 신비주의예요. 꿈 꿈 가지고 말하면 그건 신비주의 비성경기 신비주의 명점이 뭔지 아십니까 신비주의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기준은 근거가 없어 그게 아니고 전부 다 뭐요 자기 생각이 자기 감정이 신비주의들 우리는 이런 삶이 아니고 성경이 강조하는 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기준에서 여러분이 이제 봐야 됩니다. 이 세 가지의 이 언약의 기반이 된 이것이 확실히 각인뿌리 체질이 된 이런 사람들은 어떤 문제 사건 앞에서도 뭐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1장 1절 3절 8절 다음 나온 사람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결론 난 사람 아는다 안다가 안다가 가지고 안 돼요 안다가는 귀신도 더 잘 알아요 안다가는요 완전히 성령이 각인 뿌리체이를 시켜준 사람 특징 어떤 문제 사건 어느 누구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에요.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믿음에 전진하지요. 계속 전진합니다. 미국의 디트로이트에 가면 헨리 포드 박물관이 있어요. 이 박물관 입구에 포드 부부의 사진이 있어요. 근데 포드 아시죠? 포드 세계적인 자동차잖아요. 이 포드 사진 밑에 뭐라고 써놨냐 드리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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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꾸는 사람 이래 적어놨어요. 드리머 드리머 꿈꾸는 사람 그 부인 사진 밑에는 뭐라고 써놨냐 빌리브 그렇게 적어놨어요. 빌리브가 뭐예요? 믿음의 사람 그렇게 적어놨어요. 무슨 말인 거 아닙니까? 이 포드가 말이죠. 헨리 포드가 이 자동차를 발명했잖아요. 자동차를 막 발명하는데 수 없는 실패를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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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없이 실패시 거듭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 아내가 말이죠. 아니요. 당신은 할 수 있어. 당신은 만들 수 있어. 당신은 당신은 이룰 수 있어. 계속해서 믿음을 주신 거에요. 용기와 믿음을 주니까 이 실패를 거듭하면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아내의 격려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결국은 자동차 왕이라 왕. 추신수라고 하는 야구서수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추신수. 지금 미국에서 텍사스에 뛰고 있는데 추신수가 미국 갔어요. 미국 가서 가서 마이너리그에서 조그마한 게 미국 가서 뭐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고생하고 한 달에 월급 받는데 백만 원 우리나라 돈 백만 원 백만 원 식구가 넷이잖아요. 넷이잖아요. 넷인데 백만 원 전불가자가 어떻게 살아요? 그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힘들고 부인이 나중에는 눈이 안 보일 실명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움을 생고 이런 상황 속에 우리 한국 가자 한국 가자. 이렇게 말을 한 추신수가 하니까 추신수수가 하니까 부인이 얘기해요. 무슨 소리 하냐? 우리가 갈게. 당신은 여기서 끝까지 해. 당신은 성공할 거야. 끝까지 해. 이래가지고 이 어려움을 말이야. 굉장한 어려움 그 가난의 어려움을 그 마이너리그에서 고생고생하면서 그걸 부인이 용기를 준 거야. 당신은 알 수 있어. 계속 용기 준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성공을 했잖아요. 얼마 받느냐? 연봉에 천몇백억이요. 하루 한 주에 주급 받는 게 3억이야. 3억. 한 주에 3억. 이 부인이 말이요. 남편의 용기를 계속 줘가지고 헨리포드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에게 그 어려운 발명기 쉬운 게 아니거든. 이걸 용기를 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동차 왕이 되겠다. 제가 왜 말씀드립니까? 우리 영웅의 모든 성도도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꿈을 이루는데 헨리 포드 부부처럼 영적 콤비 플레이 되길 바랍니다. 서로 힘주고 용기주고 힘 빼는 힘 빼는 소리 하지 말고 부정지긴 말 불신앙지긴 말 하지 말고 서로 격리하고 인정해주고 힘주고 잘못해도 그래도 위로해주고 그것 좀 하다가 또 잘못할 수 있는 거지 그걸 찍어가지고 말이요 그 바람에 내가 뭐라 켰나 하면서 말이잖아 지는 무슨 완벽한 거 같지 그렇게 하면 안 돼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주고 그렇게 해서 말이지 모두가 다 이렇게 실외적인 작품 만들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함께 이루어가는 거 영적 콤비 플레이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힘주고 용기주고 이게 동력자잖아요 만나면 힘주고 격려하고 위로해져 그래서요 교회라고 영역공동체 이것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영계 모든 성도들 우리 해외소는 우리 해외지역의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곳까지 올 정도면 여러분 확실한 멤버들이 맞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회 현장에서 어떻게 하단지 성교사님 힘주고 용기주고 성교사님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생을 드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무튼 말이 뭐 필요합니까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해 주고 힘주고 서로서로 언약적 동기부여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언약적 동기부여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스님 만드는 당당심이 받는 그런 사회들을 다 되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명계약이 있는 삶이에요 12절 이후에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양을 치러 멀리 나가 있던 형들의 안부를 물어보고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형들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이런 요셉을 보면서 환영하기는 그냥 잘됐다 죽여버리자 꼴보기 싫은 놈 밥마다 죽여버리자 그래서 요셉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18절 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물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평상시 앙금이 사이었던 이 형들은 배달한 형들이에요 친형들 아니에요 배달한 형들인데 이 형들은 요셉을 죽여서 엉덩이에 집어넣어버리고 아버지에게는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그렇게 말하자 그런데 21절 2위에 보면 이런 업무를 놓고 형들 사이의 의견이 그렇게 분분해집니다 큰아들이었던 루벤이 피 흘리지 말고 그래도 우리 형제 아니냐 피를 흘리지 말고 혼내주기만 하자 혼내주자 저놈 그래가지고 요셉의 채색옷을 딱 벗겨버리고 물이 없는 엉덩이에 던져버렸어요 물이 없는 그러한 빈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이 루벤이 없는 사이에 둘째 유다가 요셉을 죽이지 말고 애굽으로 가는 상인을 팔아버리자 그래가지고 은 이십에 요셉을 그렇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는 그가 짐승에게 죽임당한 것처럼 그렇게 꾸며가지고 아버지 야곱을 속입니다 옷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죽어있더라고 그렇게 보이고 아버지가 완전히 속이지요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당황스럽고 억울한 일이지요 이게 이럴 수가 있느냐 형들이 근데 장세기 42장 20일째로 보면요 요셉의 형들이 이때 상황에 대해서 회고하면서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셉이 그 형들에게 어떻게 하면 살려달라고 애굴복걸 했어요 형님들 형님들 살려달라고 그냥 애굴복걸을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죽일을 할 때 가둬서 놓을까 그렇게 애굴했다고 요셉은 그 당시에 17살이 그냥 집에서 완전히 그냥 금이야 오이야 그렇게 아버지 사랑을 일방주로 받고 자랐기 때문에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까 큰 충격이라 그런데 이 이후에 보면요 요셉의 삶이 비록 17살에 이런 문제를 당했지만 전혀 다른 모습 보입니다 노예로 팔려가면서 자신의 환경에 밥 묻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은약 꿈을 발판으로 해가지고 꾸었던 그 꿈을 그 발판으로 새로운 도전을 과감하게 합니다 도전 특별히 요셉에게는요 하나님과 뭐요 이명기약이 있었잖아요 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비전이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꿈 그 비전을 요셉이 바라본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는 하늘이 무려질 것 같지만 요셉 자신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를 그걸 알 수 있는 노예생활 한금으로 얼마나 밝고 얼마나 긍정적이고 얼마나 똑똑 얼마나 확실하게 주인에게 보디바라 잘 보였던지 어디 가든지 요셉은 그렇게 은약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있어서 문제와 사건 이것은 전부 응답의 통로였어요 은약 성취의 방법이었다고 은약 적금이 있는 자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은약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이명가가 있기 때문에 전혀 사람 반응에 대해서 영향받지 않습니다 특징이 그래요 특징이 전혀 사람이 이렇다 아이고 뭐 그럴 수 있지 목사님이 그럴 수 있다 목사도 그럴 수 있다 장노님이 어떻게 장노도 그럴 수 있어 사람이야 사람 그리스도 왜 믿을 한 놈 도 없어 아멘 아예 그렇게 각오하라니까요 유목한 사람이요 난 제일 친한 제일 같이 있잖아요 뭘 사람 보고 실망하고 자졸하고 아이고 그럴 줄 몰라 뭘 그럴 줄 몰라 사람인데 아멘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막 그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이 실수 투쟁이요 문제 투쟁이요 그거 보고 막 낙심하면 안된다 말이에요 요셉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의장 가진 사람 말씀을 잡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 나와 이명계약을 가진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문제 올 때 관한 올 때 뭐요 신앙 색깔이 나타납니다 문제 올 때 관한 올 때 병조 때 잘 몰라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저렇게 했을까 왜 저렇게 했을까 저렇게 망했을까 저는요 왜 저 사람이 다른 방어도 안 할까 난 다 보여요 코 2% 코 2% 평소 때 저 부분이 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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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역시 그것 때문에 터집뿌린 거예요 문제 사건 왔을 때 문제 사건이 먼저 왔습니까 자존심 상했을 때입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 사단의 마지막 보루가 뭐냐면 자존심이에요 이 자존심을 한번 흔들어 버리면 다 드러나 다 색깔 다 나와버려 무시당하는 것 같고 엉심리당하는 것 같고 소외를 시켰다 나를 뺐다 그때 본생이 나오는 겁니다 요셉은요 자기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은약 은약 붙잡고 뭐요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보드바라 집에 노예로 팔릴 때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 때나 마찬가지예요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이런 변명치사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절대 죽음이 있고 흔들림이 없었어요 B.F. 마이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영광스러운 황금 멸류관에 앞서 반드시 고난의 강철 멸류관이 있어야 한다 고난의 강철 멸류관 이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챔피언들을 보면 전부 다 고난의 강철 멸류관을 통해서 영광의 황금 멸류관을 썼어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에요 여러분이야 늘 어려움이 내만 왜 어려움이 나거나 나는 너무 우울한 나는 최신을 돼서 살았는데 하나님과의 이명계에 가시기 바랍니다 은약 잡으면 그런 불평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변화되는 과정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연단의 과정이 있다 연단이 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연단이 있어요 연단이 없으면 그 사생자예요 하나님 아들 아니에요 내가 연단이 왔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구나 나를 영적으로 깨우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이 아픔을 주시는구나 이 질병을 주시는 거구나 이 실패를 주시는 거구나 이 고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깨우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연단의 과정이 있어요 요셉에게 일어난 많은 사건은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을 성취하기 위한 은약의 여정의 과정이었어요 그거 알아야 돼요 여정의 과정이었다고요 결과적으로 해피연들이 끝나잖아요 성공으로 끝나잖아요 여러분 이 과정의 과정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억울함 이 손에 이 모든 아픔 이거 다 과정이라고요 은약 잡으면 과정이라고요 요셉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야곱의 이 사랑을 덤부 받으면서도 편안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은 스윙 못 봤는데 편안하게 그냥 뭐냐 그렇게 야곱의 일방적 사람 받고 방에 앉아있어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은 스윙 못 봤기 때문에 끄집어낸 거예요 어떻게 스윙 받습니까 온천하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요셉이 되었잖아요 온천하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여러분 앞에 닥치는 문제사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약 성취의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이명계약은 은약을 이루는데 내가 어떻게 스윙 받을 수 있을까 이것만 밝혀면 돼요 내가 어떻게 스윙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이걸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잔머리 돌리지 않습니다 왜 모든 것을 합류하여 선의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 합류하여 선의로시는 영계 모든 성도들 요셉처럼 하나님과의 이명계약이 있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믿음에 무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도전 도전 성공한 사람의 덕진은요 적시로입니다 적시로 도전합니다 절대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끝까지 도전합니다 힘들어도 합니다 여러분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어제 신문 보니까 골프 여자 선수인데 19살짜리인데요 이 아버지가 말해요 하루에 말해요 하루에 하루도 안 빠지고 하루도 안 빠지고 6kg 걷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3,000 이거 뭡니까 이거 줄뛰기를 3,000개 이거 3,000개 런닝업에서 하루도 안 빠지고 6kg 기본 그 다음에 헬스 여자아이를 말해요 19살 프로 선수가 된데 2부에서 1부로 올라왔는데 그거를 세계적인 힘을 만들었다고 저도 헬스를 운동을 합니다마는 할 때마다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데 포기란에 나와있어 싸움이 나와있어 이 겨울은 나와 싸움이요 그런데 시작하면 감당해야 된다고 늘 할 때마다 그냥 싸움이 싸움이 여러분 건강을 지키기 주여 건강을 주시옵소서 시켜 먹고 잠이 내자고 그래가지고 어디 건강 되겠어요? 소아도 안 돼서 또 먹고 또 먹고 소아도 또 먹고 배가 터지더라와가지고 벌써 이게 나오거든 쥐여 해야 돼 만병의 만병의 근원이야 이게 어떻게 해야 돼? 절제 먹는 것도 절제 요즘 깊은 음식을 먹는다고 유목사님하고 기쁘게 좀 운다고 소금설탕 안 들어가는 음식을 먹게 되니까 그것도 절제예요. 하는 시간표예요.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언제 인도받아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할지 다 하고 언제 인도받아요? 성령인도 받으세요. 성령인도 받으려면 내가 보내 거 포기해야 돼요. 내 성질 내 침이 내 거 다 포기해야 돼요. 성령인도 받으려면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틀을 바꾸는 변화의 주도자들 다 되시기를 질문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생댁지페리 책에 보면 어린 왕자라는 내용이 많아요. 여기 좋은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너가 올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나는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4시가 되면 흥분해서 덜 뜨고 설레일 거야. 이런 말이 나와요. 제가 왜 이 말 드리느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설레이고 덜 뜨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시간이 다 돼 11시, 10시다, 12시다 시간이 되면 저는 우리 때는 또 8시잖아요. 설레임과 기쁨, 하나님 앞에 영적 상태가 그리니 카운트다운 하는 겁니다. 주 앞에 나가는 시간, 주의 전에 나올 때 이런 설레임, 예배 시간이 가까워 올수록 이런 고백이 여러분 속에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깨우시기. 저는 하나님 앞에 이걸 지금 내가 30미터에 목표하지만 설교를 단 한번더 허겁지겁 해본 적이 없어요. 미리 준비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냥 몇 시간 전부터 다 준비해서 설레임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허겁지겁 없어요. 미리 미리 준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설레임을 하시기 바랍니다. 설레임이라는 오븐에 아이스크림을 내가 선물로 5천 개를 해가지고 계속 우리 랩도 쫓는데 설레임 그걸 꼭 먹어야 설레임이겠어요. 설레임 맛있죠 그거? 팩으로 된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레임 아이스크림을 빨라 먹지 말고 설레임 항상 여러분은 언약적 꿈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기쁨과 설레임 이것이 여러분 늘 있어서 생동감 넘치는 신앙사와 시일을 점으로 축복합니다.